안녕하세요. 쑥쑥안쑥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성곽길을 함께 해보실까요?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기록적인 한파가 연속 발생하고 있네요. 지구온난화로 제트기류가 약화되어 북극냉기가 새 나와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한반도 겨울은 온탕과 냉탕이 나타나고 있어요.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성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성곽입니다. 정조가 아버지 장현세자의 묘소를 수원화산으로 옮기면서 신도시를 만들고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축성한 성곽이지요. 정조는 당대 최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해 화려한 성곽을 만들어 강력한 왕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럼 한번 떠나보실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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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